화제의 뉴스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회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요즘 이번 주처럼 날씨가 좀 갑자기 확 추워지고 또 일교차가 심해지면 사실 감기 걸리는 분들, 독감 걸리는 분들 주변에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또 특별히 더 강력한 한파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좀 빨리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독감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독감 백신 무료접종에 관한 보도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성큼 다가올 때면 독감 환자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감기는 사실 1년 내내 걸리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요. 11월부터 서서히 환자가 늘기 시작해서 한 겨울에 독감 환자가 가장 많아지고요. 이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철까지요. 네, 그래서 이 독감은요. 백신 접종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65살 이상의 노인이나 또 영유아의 경우에는 백신을 꼭 맞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무료접종을 하는 건데 올해는 그 무료접종 대상자가 초등학생까지 확대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노인분들 경우 그러니까 65살 이상의 노인이나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원래 무료접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무료접종 대상자가 늘어났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5일까지 약 한 달 좀 넘게 동안 접종률을 살펴보니까 10살에서 12살에 백신 접종률이 40.2%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빨리 많이 안 맞았다는 건데 백신 효과를 얻으려면 사실은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료접종 대상자의 경우라면 조금 빨리 맞는 편이 좋습니다.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맞는 게 좋군요. 접종 시기가 중요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원래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속의 방어체계 그러니까 항체와 항원 반응을 이용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까지 최소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맞으면 이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 시간을 계산을 해봤을 때 본격적인 독감 유행 시기인 12월 되기 전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종을 해야 그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독감 백신을 2회 접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9월 초부터 접종을 시작해야 12월 안에 이 접종 후의 모든 횟수를 다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뉴스로 보도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3가 백신, 4가 백신 이렇게 문구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독감 백신이 3가 백신, 4가 백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쉽게 숫자만 보면 세 가지 백신을 막아주는 게 3가 백신, 네 가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게 4가 백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 구조나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A형과 B형, C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형태인데요. 네, 그래서 현재 판매 중인 이 백신들 중에 3가 백신은 A형 2종, B형 1정을 그리고 또 4가 백신은 A형 2종, 또 B형 2종을 각각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매년 2월 올해 어떤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각각 A형과 B형이 어떤 형태가 유행할지를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에 맞는 백신을 그 해에 딱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건데 현재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맞는 백신은 3가 백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인들은 3가 백신이나 4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데 4가 백신이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가격이 좀 높더라도 어쨌든 네 가지 바이러스를 다 막아준다고 하니까 4가 백신 맞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업체들은 당연히 모든 바이러스를 다 예방할 수 있으니 4가 백신이 무조건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접종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3가 백신만으로도 충분히 독감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3가 백신에 포함되지 않는 B형 바이러스가 대부분 이듬해 봄철 그러니까 다음 년도 3월, 4월에 굉장히 소규모로 유행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3가 백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독감 백신은 맞았다 하더라도 독감에 절대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길 확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건강한 성인이라고 할지여도 항체 생성률이 70%에서 9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건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 증상이 조금 더 완화되고 확률적으로 좀 낮아지기 때문에 백신을 꼭 접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한 번 독감을 알았거나 작년에 맞았다 백신을 그러면 올해는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독감 백신의 효과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에 맞았다고 해도 올해까지 유지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또 이 독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매번 달라져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WHO가 이제 유행 바이러스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이제 현재 기술로 백신 하나가 모든 인플레인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독감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 해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달라지는 만큼 해마다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또 11월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소식이 12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합니다. 봄철만큼이나 좀 위험하게 되는 가을철 산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11월 하면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고 해서 그랬을 때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실제로 가을철에 정말 화재가 많이 발생하나요? 산불이? 네, 우선은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산불은 사실 봄철에 횟수나 위험도가 더 크기는 큰데요. 가을철 산불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가을철에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29건이었습니다. 24 해탈의 산림 피해 발생을 할 정도였는데 올해처럼 사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던 지난해 가을일과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해 가을에 일어난 가을 산불이 예년보다 3배가 많았던 72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올가을도 산불 위험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또 상대 습도가 60% 이상이면 산불이 안 나고 15%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커진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여름철에는 80%까지 습도가 올라가지만 그때부터 11월까지 점차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인 11월에는 습도가 한 6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올여름에는 폭염도 있었으니까 건조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그리고 바짝 마른 낙엽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지표면에서 산불로 더 빨리 이어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도 문제겠지만 산불의 원인이 사람인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을철 산불 원인의 60%가 등산객의 실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등산객의 입장을 막거나 등산로를 아예 통제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좀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산불, 산 안에서 직접 발생하는 불도 원인이 되지만 가을철에는 사실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부산물들을 좀 태우기 마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태우게 되면 대부분 장애물이 없이 논밭은 뻥 둘려 있잖아요. 그러면 불씨가 산으로 튕겨 올라가면서 굉장히 산불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각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사실 언제 어디서 불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닙니다. 이게 산불 예측 시스템, 예보 시스템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아, 예보 시스템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91년 이후로 일어났던 산불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건수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하면 산불의 발화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이나 습도, 풍속 등의 어떤 기상 요소와 함께 산별로 높이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어떤 나무가 많은지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산불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요. 48시간 안에 3,400여 개의 전국 읍, 면, 동 이런 굉장히 작은 규모의 범위까지 산불이 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건조한 날에는 산의 남쪽 부분이 산불 위험이 크고요. 그리고 또 나무의 종류로는 송진이 있는 소나무 숲은 산불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산불의 위험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네 단계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쉽게 우리 동네의 산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또 드론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IT 기술이 많은 곳에 접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헬기 투입이, 산불은 사실 헬기로 불을 끄게 마련인데 헬기가 투입될 수 없는 곳, 그리고 혹은 야간 불이 났을 때 이럴 때는 드론을 활용해서 불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이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까지 찾아가면서 산불이 어떤 방향으로 퍼져나가는지 또 그리고 피해 범위는 얼마나 커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또 경로를 예측하게 되면 산불을 어디서 막으면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도, 진화하는 데도 엄청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화재 소식까지도 살펴봤는데 가을에 등산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발화 속 물질을 안 챙겨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